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표현은, 두통약 좀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입니다. 먼저, 두통약 좀 주세요 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약국에 가서 두통약 좀 주세요 라고 말해요. 두통약 좀 주세요. 두통약 좀 주세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두통약 좀 주세요. 어떤 약은 의사에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요. 처방전을 약사에게 주면서, 여기 처방전이요 라고 말해요. 여, 기, 처방전이요. 여기 처방전이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여기 처방전이요. 여기 처방전이요. 대부분의 약국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요. 일요일에 두통약, 소화제 등이 필요할 때에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요. 다음은,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입니다. 약을 받았어요.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알고 싶을 때에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라고 말해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약사가 하루 세 번 식후에 드세요 라고 말해요.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해요. 하루 세 번 식후에 드세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루 세 번 식후에 드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머리가 아플 때에는 약국에 가서, 두통약 좀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약사에게 처방전을 주면서, 여기 처방전이요 라고 말해요. 약을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물을 때에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라고 말하고, 하루에 세 번 식후에 드세요 라고 말하면,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